이곳에 인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최적의 동물이 말이라고 얘기하는 이가 있습니다. 인간의 전문가인 가브리엘과 심리치료사인 마이크가 바로 그들입니다. 여자친구가 세상을 떠난 후 수년간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이안. 지난 8년 동안 가브리엘과 마이크는 이안처럼 마음의 병을 지닌 이들을 치료해 왔습니다. 그리고 그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. 가브리엘은 말이야말로 감정과 마음으로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. 말은 그 어떤 동물보다 인간의 심리상태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데요. 때문에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. 사람에 따라 말이 보이는 반응도 각기 다르다는데요. 말이 이안에게 관심을 갖고 먼저 다가온 걸 보니 순조로운 첫 만남인 듯합니다. 말과 이렇게 가까이 마주보는 게 처음이라는 이안. 한참을 그렇게 쓰다듬고 어루만지더니 갑자기 그의 입에서 여자친구의 얘기가 흘러나옵니다. 마치 독백처럼 말이죠. 왜 이땐이냐고 파트너가 시에 따라서 גzo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시니까요. 여러분이 결혼을 제겨줍니다. 그래서 저는 참고하니까 완전히 잘 하고 Piece of a Fit을 썼고 그래야 그런 거였어요. 그래서 귀한 것 Johanna의 뼈는 좀 더 유 Gymnasium과ит을 생각해요. 오랜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듯 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보이는 이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대개는 일주일에 서너 차례씩 몇 달에 걸쳐 이런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심리치료를 받은 이아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이 녀석들과 함께 있는 동안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는 이아 최근 영국에서는 이안처럼 말심리치료센터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EToked by 이안처럼